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유력 대선 후보가 하루 동안 일정을 전면 취소할 정도면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11월 10일 수요일 날 민주당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두 명의 네티즌을 전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했음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알렸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근거해서 국내 대부분의 언론 매체들은 아주 대대적으로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선거선거대책무위원회 법률지원단이 손수 작성해서 내놓은 보도자료의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부인 낙상사고 허위사실 유포 네티즌 2명 검찰에 고발하다. 그리고 작은 제목은 김여사 낙상사고가 이재명 후보 북행에 의한 것이라는 허위사실 인터넷 무더기 유포. 사실 확인 가능함에도 아무런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선거 방해를 위한 악의적 목적. 그리고 세 번째 작은 제목은 선거 신뢰성 및 객가성 해소 향후에 추가 고발 등 관용 없는 강경 대응 예고. 그러니까 일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하지 말라는 그런 아주 언포성 그런 보도자료입니다. 또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직접 발표한 보도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여사의 낙상사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네티즌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1월 9일 새벽에 발생한 김 여사의 낙상사고로 이재명 후보 일정을 전면 취소한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여러분들이 지금 접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에서 직접 발표한 그런 일종의 기자 보도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신체의 일부를 바닥에 부딪혀 열상을 입고 언급실의 진단과 치료를 받았고 성형외과로 이송돼서 봉합수술을 한 뒤에 퇴원했다.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이재명 후보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이재명 후보에 의한 것이라는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해서 국민적 오해와 논란을 유발하고 있는 바 의혹 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 공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성명불상의 피고발인 A씨는 지난 11월 9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해경궁 CT 찍은 것 어디를 찍었는지 왜 거기를 찍었는지 그렇고 낙상의 열상이라는데 얼굴 CT 찍음 보통 손바닥으로 맞는 정도면 골절 의심 안함 CT 찍어볼 정도면 주먹 이상의 가격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B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재명 후보가 망치를 들고 있는 사진 등을 활용해서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등 내용을 글을 게재함으로써 이재명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쉽게 확인 가능함에도 악의적으로 근거가 전혀 없는 의혹 제기를 공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피고발인은 공익을 위한 목적보다는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야 같은 내용을 게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근거가 전무한 흡의 사실을 공포한 피고발인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사안이 사실무근위로 밝혀지더라도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훼손됨은 물론이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공약이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면서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SNS 온라인 소통당 운영을 통해서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대한 제보를 받는 한편 향후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고발 등 강경 조치할 계획이다. 여러분께서 지금 소개해드린 내용은 제가 일체에 어떤 손을 대지 않고 직접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관련된 유관 조직에서 발표한 기자 배포문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렸습니다. 어쨌든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시시비비가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네티즌 고발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명석 변호사는 네티즌에 대한 고발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반대 의견을 필요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박주민 의원들과 함께 대통령의 7시간 추적자들이란 책의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호텔 미래설 등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업무와 허위사실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던 스피커가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 배우자의 낙상사고를 이유로 집권당 대선 후보 공식 일정을 하루 온종일 취소했습니다. 새벽 1시에 자택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니 가정폭력술, 혼외자술 등 각종 의욕제기가 난무하고 있는가 봅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집권당 후보로 공적 관심의 대상인 이재명 후보가 사고 경위와 배우자 상태를 소상히 공개하면 될 것입니다. 현지 대통령 이상으로 국민의 공적 관심사가 되는 것이 대통령 후보와 배우자이기 때문입니다. 집권당 대통령 후보가 의혹을 제기하는 일반 국민에게 설명이 아닌 고소를 화답한다면 이것은 국민의 공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을 넘어서 앞으로 독재를 예고하는 일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허위사실 유포를 두고 또 그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관련 기관에서 발표한 보도문과 아울러서 최명섭 변호사가 발표한 그런 이견을 여러분들에게 동시에 소개드렸습니다. 최변호사의 그런 자신의 페이북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